말라무트 말라씨 예 엄마가요 경기도 말라무트 전문 농장에서 그 1200만원짜리 레드 말라를 하고 교미를 시켰는데 그게 실패를 해 가지고 깜짝이야 나와서 그걸 우리한테 스노우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스노우가 눈이 많이 오던 날 그걸 사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새끼를 낳으니까 이 새끼들 중에서 레드 빨고 실패했다고 했던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는 놈이 레드보이라는 놈은 더 빨겠어요 이런 게 거기서는 1200만원짜리라는 것이 변종이 아 이거 말라야 한테서도 이렇게 빨갛으름한 게 나왔어요 우리 써니는 까매요 까마고 근데 지 엄마도 까맸는데 점점 새끼를 안오니까 이게 레드가 아주 이 애보다 더 빨간 말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레드보이라고 야이 얘가